안녕하세요. 오늘은 페미니스트 판타지아라는 책을 다루겠습니다. 원제는 페미니스트 판타지즈, 판타지즈구요. 글자 그대로 옮기면 페미니즘의 허상들이라는 뜻입니다. 허상이 이제 펜타지가, 펜타지가 복수형이니까 페미니즘이 안고 있는 허상이 한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참고로 이즘으로 끝나는 영어 단어의 형용사형이 이스트로 끝납니다. 이스트입니다. 형용사형이 이스트로 끝나요. 이를테면 관광, 관광은 뭐죠? 투어리즘 있잖아요. 투어리즘의 형용사, 즉 관광의는 투어리스트입니다. 그럼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형용사형은 뭘까요? 테러리스트겠죠. 테러리즘, 형용사형은 테러리스트. 9.11 테러 공격을 영어로 옮기면 9.11 테러리스트 어택이에요. 테러리스트 어택. 여기서 테러리스트는 사람을 뜻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구요. 테러리즘의 형용사형입니다. 테러리즘의 형용사형. 테러리즘이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페미니스트 판타지아의 저자는 필리스 슐레플리입니다. 2020년경 왓챠에서 방영한 미세스 아메리카의 실제 주인공이구요. 케이트 블렌첫이 연기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이 케이트 블렌첫이고 오른쪽이 필리스 슐레플리의 실존 인물인데요. 싱크를율이 아주 거의 90%는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케이트는 에미상 여우주연상 후보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얘기죠. 필리스 슐레플리는 여섯 자녀를 낳은 엄마구요. 일리노에주에서 올해의 어머니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다 키우고 법대에 들어가서 로스쿨에서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학사를 취득하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도 취득하고요. 하버드에서도 하버드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정부학이라는 전공은 정부학이래요. 정부학, 가벌먼트래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가벌먼트 전공을 했다고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력을 보니까요. 이분이 ERA, 중요한 게 ERA입니다. 성평등 헌법 수정한 Equal Rights Amendment, 이것을 저지하는 데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구요. 슐레플리 여사가 쓴 책이 20여종 되는데 판매 부수가 아마 600만부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첫 작품인 A Choice, Not an Echo A Choice, Not an Echo, 이것은 공식적으로는 300만부가 넘게 팔렸다고 하죠. 레이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구요. 여사가 창립한 이글 포럼은 성평등 헌법 수정안을 부결시킨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평등 헌법 수정안은요. 쉽게 말해서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차별금지법을 헌법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1972년에 상하원을, 이 수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합니다. 이때요. 상원의원도 그렇고 하원의원도 그렇고 90% 이상이 이 수정안에 찬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결이라고는, 부결될 거라고는 아무도 그때는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90% 이상 의원들이 90% 이상이 찬성을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비준인데요. 최소 38개주, 38개주가 이 수정안을 비준하면 ERA는 이제 헌법에 등재가 되면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날고 긴다는 페미니스트들 있잖아요. 유명한 셀럽들 글로리아 스다이넘, 베티 프리든, 벨라 엡자고 셜리치즘 등도 이제 가세해서 로비 활동을 줄기차게 벌입니다. 수정안으로 동성혼인, 낙태합법화가 되면은 가정이 해체되고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이 추락할 건데 이때 슐레플리 여사가 나타나서 친가정 여성들을 결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빵도 구워서 나눠주면서 로비 활동을,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일반 대중에게 이제 빵도 구워주고 이 수정안을 부결해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래서 수정안을 막았는데요.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개 주가 ERA 비준에 동의했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5개 주가 비준에도 합류를 했는데 슐레플리 여사가 이끄는 이글프롬의 전신이 스탑 ERA의 활약에 힘입어서 비준 시한이 82년까지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79년까지였는데 카터 대통령이 비준 시한을 더 연장을 시킵니다. 3년. 3년 더 연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82년까지 연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35개 주 중에서 5개 주가 다시 비준을 철회하면서 총 30개 주 비준으로 ERA 성평등 헌법 수정하는 폐기가 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배가 아프겠죠. 화가 나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부결된 사건에 대해서 여성 인권이 퇴행했다. 여성 인권이 후퇴했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볼멘소리를 내는데 동성운 낙태, 무분별한 성해방, 여성해방이라는 어리석은 이념에서 미국을 구한 필리스 슐레플리 여사의 페미니스트 판타지아를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